칭찬은 협동을 유도하지만 화는 불화를 즐긴다. 화는 모든 병과 불화의 근원이다. 화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게 하는 총매다. 화는 인간을 칼의 끝으로 뛰어들기도 한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상대의 잘못을 바로잡는다고 벌컥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칭찬은 협동을 유도하지만 화는 불화를 즐긴다. 세네카 인생론에서 표출된 분노와 화는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불러옵니다. 따라서 나만의 화를 다스린 법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 호르몬은 15분이면 정쯤을 짓고 분해되기 시작하기에 15분을 잘 참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내가 아닌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습관, 멀리 보기 등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탁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 중에서